식용 곤충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곤충을 원료로 한 식품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귀뚜라미 초밥, 애벌레 파스타, 당장은 낯설지만 머지않아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미희 기자입니다. 55살 이명대 씨는 딱정벌레 목의 식용 곤충, 흰 점박이 꽃무지를 올해 처음으로 대량 사육해 재미를 봤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가공했더니 건강식품으로 찾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같은 딱정벌레 목의 갈색 거절이 유충은 이미 다양한 요리법이 개발됐으며 젊은 층이 즐겨 먹는 쿠키로도 나왔습니다.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곤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곤충 산업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적극적입니다. 청주시는 전문인력을 육성해 곤충 사용농가를 확대하고 식품화를 촉진시킬 계획입니다. 곤충을 키워보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수시로 전화가 오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을 받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키우면 되겠다. 지금까지 식품원료로 인정된 식용 곤충은 흰 점박이, 꽃무지 외에도 갈색 거절이, 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까지 모두 7가지. 친환경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식용 곤충이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고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